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이경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나무 손목시계 브랜드를 런칭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터 챌린지의 김종이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이오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초로 나무 손목시계 브랜드를 런칭한 기업 미스터 챌린지거든요. 기업명이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기업은 세계의 감동을 이어라라는 퓨어 아이로 탄생한 스타트업 무역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팀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감동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해요. 런칭해서 이제 세계로 퍼뜨리자라는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 무역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무역회사이군요. 네. 사실 요즘 사회가 정말 많은 제품, 많은 서비스에 저희가 좀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가치와 또 감동에 의미를 두신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시게 됐어요? 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어진 일을 하거나 뭔가 시켜진 일을 한다기보다 제 자신이 저의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창업을 할 때 내세웠던 데이는 이제 헬조선이다. 아니면 뭐 청년들에게 되게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하고 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 미성숙하지만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도전과 열정 정신이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 먹힌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를 걸고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데이를 이제 저희가 걸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템, 브랜딩할 아이템을 고를 때 되게 신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헬조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좀 유행하는 그런 언어잖아요. 이런 데서 좀 탈피를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고른 것이 나무손목시계라고 들었는데 나무손목시계를 특별하게 좀 첫 아이템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아이템을 고르셨죠? 이제는 제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저하고 함께하는 팀원들이 어떠한 가치를 세상에 비칠 수 있는가가 중요했었습니다. 더 그거 먼저 고민을 했었는데 그 키워드는 그 가치는 감동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감동이요? 네, 그 감동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이 제품이라면 저희가 먼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감동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손목시계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이 아이템 브랜드 자체가 감동이라는 것이군요. 네, 나무손목시계와 감동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나무손목시계 브랜드 보우드는 이제 사랑의 감동을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사랑의 감동? 네, 사랑의 감동을 전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진심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언제나 부족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진심이 언제나 부족하고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결과 나무다 보니까는 각기 다른 결과 이제 무늬가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손목시계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요? 네, 나무에. 그 손목시계 안에 있는 나무에? 그 손목시계에 이제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이고 네. 따라서 이러한 되게 특이하고 의미 있는 따뜻한 나무손목시계에 자신의 문구를 새길 수 있어서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인 아이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따라서 이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고 일정도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니까 시계를 안 찾으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은데 저는 그래서 나무손목시계를 런칭하셨다고 하셔서 살짝 의외였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미가 좀 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앞서 좀 주셔가지고 진짜로 주신 건 아니고 그냥 좀 차봤는데요. 좀 보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약간 제 손에는 약간 큰데 이게 여기 줄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차고 계신 것도 나무손목시계 중에 일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라인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같은 라인은 이제... 그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시양가를 약간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제 메탈이랑... 손 좀만 더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메탈이랑 이렇게 결합... 여기만 메탈로 결합된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통까지 전부 다 나무인 것 같고... 제가 차고 있는 거는 몸통까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뭐 가죽이랑 결합된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나무라는 그 키워드, 그러한 재질적인 특성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해서 다양한 모델의 나무손목시계를 지금 런칭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나무손목시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나무로 손목시계를 만들었을까 약간 의아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손목시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또 많이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올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능성을 봤던 거죠. 그 가능성을 시장에서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런칭을 하자마자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면서... 오, 그래요. ...하면서 그 가능성을 봤고... 그 후 2년 정도 제가 이 브랜드를 키워왔는데... 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브랜드가 가진 가능성, 우리가 저와 팀원들이 부여한 이 가치가... 시장이나 세계에 잘 전파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창업을 하신 지 3개월 만에 매출 1억을 올리시고... 2년간 의여곡절이 많았지만... 일단 기업의 가치,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히트를 쳤는데... 월 매출 1억 달성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은 좋은 일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뭐 2017년 이제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의 시계 패션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고... 이제 연매출은 꾸준히 2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18년에는 대한민국 공식 벤처 기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이제 글로벌 중진공 이하 선정한 글로벌 청년 창업 기업 선정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출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상복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잘 운이 좋았고 예쁘게 잘 봐주셔서...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최근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많은 벤처 기업을 또 만들고 있는데... 성공하기가 그닥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이템부터 이렇게 성공을 하신 요인,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스타트업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공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을 해야 될 기업이고... 앞으로도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른 분들보다 약간 성과의 지표가 많았다라고 했을 때... 그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사실 좀 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운이요? 네, 운이 좋았다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 운에 약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어떤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팀원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팀원들은 이제 저랑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속 지인의 지인이라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초반부터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제 막 돗자리 깔고 이제 소비자의 반응도 보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시를 하든 저도 나가고... 팀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직접 알바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어디 가서 직접 판매를 하셨어요? 초반에 진짜 돗자리 깔고 이제... 그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은 대형 전시회 같은 데를 많이 나가지만... 초반에 플리마켓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진짜 깔고... 그렇군요. 플리마켓 최근에 또 많이들 가시곤 하시던데... 진짜 돗자리 깔고 이제 한번 소비자들은 직접 대면하면서 반응을 체크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초기 시절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그 친구들이 저처럼 그리고 저보다 이상으로 브랜드의 이제 애정을 갖고 함께 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게 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같은 팀원들끼리 좀 인폭도 많으셨던 것 같고... 사실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행운도 준비된 자만이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행운이 와도 또 놓치기가 마련인데... 준비가 잘 되셨으니까... 또 그런 행운을 잡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상당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까? 일단은 필리핀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을 2017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쭉 해서 이제 그 수출액이 차근차근 늘어가는 중이고... 또 이제 일본에서 저저번 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목표액보다 한 300% 이상 달성을 하고... 중국 쪽도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타워바워나 여러 가지 모래... 12월 1일부터 런칭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나무손목식의 브랜드를 런칭한 김종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나무손목식의 이름이 바우드죠? 네. 바우드. 보우드라고 합니다. 보우드. 보우드. 네. 사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수공예로 제작이 됐고... 또 커플 아이템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이 보우드만의 전략 혹시 있을까요? 막 엄청나게 남다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진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잡하거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아이템이다. 이건 그냥 찼을 때 예쁜 쿠션 시계를 넘어서 너의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 새겨진 의미 있는 이런 선물이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했었고요.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팔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딱 그 한 사람, 한 특정의 시장. 제가 맨 처음에 잡았던 건 이제 소중한 사람들의 기념일을 앞둔 사회초년생. 연인들 사이에서? 네. 연인이든 어머니, 아버지든. 근데 연인이었죠. 보통 저희가 팔린 건. 친구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기념일을 앞둔 사회초년생. 이것만 잡자. 맨 처음에. 다 팔리는, 다 팔자. 이게 아니라 그것만 잡자. 취향을 딱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로한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메시지, 브랜드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과 이제 모두에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작은 시장을 일단 딱 잡고 이 사람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판다.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시계 이름이 보우드라고 하셨는데 그 보우가 그 맹세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이랑 이 손목식이랑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우라는 뜻은 사랑의 서약이나 맹세라는 단어고 이제 W로 끝나고 뒤에 나무라는 것, 나무라는 우두에. 아, 그거는 또 우두에 D를 합치신 거군요. 네. 그게 보우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시계에 새긴다라는 이제 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형상한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셨지만 위기도 좀 만만치 않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이제 브랜드 런칭한 다음에 좀 짧은 기간 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그 성장률이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했던 실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성장률이 이루어질 줄 알고 전략을 짜고 재고를 시키고 했는데 그것만큼 또 그렇게 계속 성장이 되는 건 또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경영관리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왔었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받아들일 때 아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위기가 왔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네. 그거를 좌절하고 막 그렇다기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들을 팀원과 상의를 많이 하고 위기가 왔다는 건 물건이 잘 판매가 되지 않았거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급상승했는데 아 그 뒤로 잘 유지가 안 됐군요. 그 급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플랜을 다 짰고 재고는 시켰는데 그렇게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경영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제 그 위기를 인지하고 확실하게 이 위기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팀원들과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크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냥 올 게 왔구나. 한 번쯤은 사업할 때 이런 게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가리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조그만 플리마켓이든 전시든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에든지 다 가셨군요. 그러면서 부족한 작업을 차근차근 메꾸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빠르게 개발을 하면서 혹시 그중에서 좀 와닿는 소비자들의 AS, 불만상 이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이제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메탈보다는 그 내구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저도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 게 물에 젖어도 될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AS를 받아서 완전 방수가 되는 시계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나무가 잘 끊어지는 부분에 약간의 메타를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부로 닿는 것은 나무지만 그 부분만 메타를 살짝 안에 결합을 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로라 말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계를 개발을 한다든지 위기가 왔을 때 되게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고 소비자의 말을 들었던 것들이 맞습니다. 소비자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셨던 전략이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창업 3년 차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기도 극복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남다른 나만의 경영 철학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김종일 대표만의 경영 철학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말을 듣는데 고객이 왕이다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고객이 첫 번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회사 내에 있는 저와 팀원들이라고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업가와 기업이 전파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팀원들한테 먼저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절대로 세상에 제대로 전파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팀원들이 먼저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전파해야 되는 것들을 전달이 되고 확실하게 감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은 팀원, 기업의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을 해야 그 감동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팀원들을 좀 우선시하고 팀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걸 먼저 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기업의 이미지가 워낙에 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도 굉장히 젊고 활기차고 활기차 쓰다 보니까 기업 남다른, 남다른 우리 기업만의 그런 문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 혹시 갖고 계세요? 이제 우리 기업만의 문화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젊은 분들이 팀원들로 다 계시다 보니까 일단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 직책이 아예 없습니다. 대표님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나요? 다른 분들이? 네, 저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긴 한데 그러세요? 기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직책이 없고 저도 근데 뭐 대표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섞여서 언제나 함께 일을, 실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매주 두 번째 주 수요일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을 서포트해주고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시간을 함께 해라 라고 해서 매주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이제 가정의 달을 행사를 하고 매주 네 번째 주 수요일은 이제 팀원 회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오전 근무만 하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연극을 본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녁 먹고 이제 7, 8시 이전에 끝내는 그러한 이제 저희만의 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성과급이라고 성과급을 제외한 상여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날에 드는 상여는 대표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아, 상여금을요? 네. 뭐 설날이나 아니면 새해나 여러 가지 특별한 날 상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 상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회사가 굴러가려면은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이 회사가 굴러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여는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팀원 기업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유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유지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남다른 사고가 남다른 문화를 만들듯이 정말 이런 기업이 있기까지 그런 문화가 이런 기업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김종이 대표만이 생각하는 혁신성장이란 무엇이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혁신성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 저희도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혁신성장은 혁신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기존에 답습하고 있던 것들을 빨리 탈피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그러니까 그 노력들 한 건 한 건만 본다면 여러 실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성장은 그 여러 실수가 모였을 때 성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답습을 탈피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답습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혁신성장인 것 같다. 그래서 미스터 챌린지에서는 어떤 기존의 답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표님이나 다른 직원분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희는 내부적인 피드백과 외부적인 피드백을 동시에 계속 저희 내부에서 끊임없이 상의를 하는데 내부적인 피드백은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마케팅 플랜, 계획, 세제 제품을 저희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요. 회의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회의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혹시 팀원 기업 내부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저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그럼 단합이 잘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할 때 회의라고 해서 막 회의실에 들어와서 그냥 아이디어 공유하고 지나가면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문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진행을 하는 게 지나가다 얘기하고 카페 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잠깐 불러고 지나가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아 맞다 그거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좀 답습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군요. 네. 외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나 플리마켓에 나가서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이제 목소리를 직접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내부적인 피드백과 외부적인 피드백이 합쳐져서 계속 그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빨리 바꾸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제 나무 손목시계를 이제 런칭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또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 아이템으로 어떤 분야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다양한 소재들과 이제 결합을 해서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나무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소재를 결합을 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이제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중진공이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약간 도움을 받아서 네. 새로운 자연 소재 예를 들어 나뭇잎, 꽃잎. 나뭇잎으로 시계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나뭇잎을 이제 이제 어느 틀에 굳혀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나무 손목시계에 비해 이제 나뭇잎들이 보이거나 아, 상상해보니까 예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꽃잎들이 이제 보이거나 아, 이제 돌 대리석이나 이런 돌판을 탄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제 고로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런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미스터 챌린지의 김종규 대표와 나무 손목시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혁신성장이 답습을 좀 탈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영자나 앞으로 기업인의 입장에서 정부나 정책 당국에 좀 바라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많이 좀 도와줘야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점을 좀 바라고 계십니까? 음, 사실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었는데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실패자들이 빠르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 같은 청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 당국은 어떤 노력을 좀 해줘야 될까요? 사실 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커나가고 시작하는 지원은 많지만 실패자들에게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지원이 그 전자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하지만 그 후자의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청년들이 좀 더 용기 있게 여러 가지들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좀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문화 그리고 정책 당국의 역할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아예 시작하는 분들보다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스터 챌린지 김종유 대표께서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성장 단계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런칭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기반이 다져져서 빠르게 해외로 이 가치를 전파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노력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해외에, 한국 브랜드가 해외에 자랑스럽게 진출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로 또 진출하시는 게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월이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또 연말 기대를 하시면서 소중한 분들을 많이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고 아 우리 나무소목식의 이런 브랜드다 이렇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2018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바우드의 핵심 가치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 2018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2019년은 저희 프로그램처럼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프로그램 홍보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기업이죠. 미스터 챌린지의 김종유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자신의 정성, 자신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의미 여러분들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